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6일입니다. 9월 6일이구요. 제가 9월 28일날 우리가 10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에 있다고 했잖아요. 역시나 제가 경매에 우리 우드슬랩 만드는 나무 짜투리들. 짜투리들은 공방. 공방인데도 좀 많이 쓸 수 있게 내가 지금 대패해서 대패해서 많이 소비자들이 대패 다 해놓으면 바로가 잘라 쓸 수 있게 내가 대패할 때 평을 다 잡을겁니다. 평을 잘 봐서 우리가 좀 경기가 많이 어렵죠?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이벤트를 해서 가격을 제가 경매하지만은 돈을 많이 받고 막 경매할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. 28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할겁니다.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이 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줄겁니다. 전문에 1차 해봤고 2차 해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구요. 이제 세번째는 조금 덜 정신이 없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거는 웬지입니다. 웬지도 이 상태를 그냥 하니까 소비자들이 모르더라구요. 제가 대패를 할겁니다. 대패를 폭 좁은거 넓은거 해서 다 버려야 할거구요. 사베, 티컵, 티컵, 티컵을 할거구요. 역시나 이것도 60mm 각재입니다. 60mm 각재도 우리가 대패를, 대패를 해서 이렇게 다발을 작게, 소비자들이 조금씩 가져와 쓸 수 있게 할거구요. 지금 이것도 다 대패고,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 경매하고, 경매하고 남았던 나무 개포즈입니다. 지금 우리가 28일날은 전부 다 대패를 해서 다 세팅하겠습니다. 여기에도 이런것도, 이것도 렌즈입니다. 렌즈의 짝줄이, 이런거는 우리가 새로 다 다듬어서 다 다듬을 이쁘게 할거구요. 여러분은 우리 카페나 가족 바로 만드시면, 이거는 나무 것이 좋습니다. 이것도 다, 지금 전부 다 대패를 해서 우리 경매장 여기 갔다가 세팅할겁니다. 경매 세팅할겁니다. 이것도, 이것도 역시나 전부 다 대패를 해서, 대패를 해서 여기에 다 진열을 다 해 나올겁니다. 10월 28일, 아니 2월 28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. 역시나 이것도, 이것도 우리가 대표의 평을 다 잡아서, 평을 다 잡아서 제품을 깔끔하게 해서 할거구요. 특히 가격, 8월 28일, 아니 9월 28일,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할겁니다. 제가 와서 누구나 올 수 있게 해서 하겠구요. 오늘 내가 사실 오늘 나무 정리한다고, 일한다는 복장입니다. 이달의 복장이 땜에, 9월 28일날 와서 많이 구매해 가세요. 감사합니다. 항상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. 예주님 나는 매일 하루 종료. 저는 남天사 Jorge, 그중 två 하나가 THERE 몇 jurisdictions! 망설이 들어가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채인, 아버지isse.